안녕하세요 이번 비움 갤러리와 아람 갤러리에서 진행하는 100인 10호 100작품전에 참여하게 된 작가 이성민입니다 이번 전시에 참여하게 되어 뜻깊은 시간을 보낼 수 있을 것 같아 기대되는데요 이번에 저를 처음 아시는 분들을 위해서 저를 소개해드리자면 저는 행복이라는 것을 주제로 잡아 다양한 이야기들을 풀어내 공감과 위로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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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